존경하는 오시마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우원님 여러분 2024년도 노원구 예산안을 구에 제출하며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3년 만에 감액 편성하였고 정부 예산안 역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기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노원구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구민들의 빚다머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구민들 삶에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도록 고심하며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과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높아지는데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뒷걸음치고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행증 중입니다. 이처럼 팍팍해지는 구민들의 삶 속에서 구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원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0만 노원구민 중 17만 명이 30년 넘은 노후아파트 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간 노원형 재건축에 매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구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1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7만여 명 노원구민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두 개 단지가 모금 신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지난 40년간 분진과 소음을 품어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월계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광운대 역세권이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시 및 코레일과의 지속적인 협의, 항운노조 분쟁 조정 등 노원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바로 지난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며 최고 49층 명품 문화복합주거단지의 밑그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원구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사업들과 함께 오늘의 변화와 혁신을 만드는 노원구의 촘촘한 정책들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기부터 아동기까지 생활밀착형 양육정책은 합계출산절 서울시 1위, 지방자치경영대전 장관상을 수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적지원체계를 강화해온 노력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유공자 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대 미취업 청년 5천여 명에게 10만원의 문화생활비로 행복한 삶을 응원하였고 75세 이상 어르신 1만 2천 명에게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였습니다. 내 집 가까운 힐링공간을 권역별로 조성하는 일은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수락산 배곡에 산책로와 피크닉장을 만들어 수변 힐링타운으로 조성하였고 중랑청 양기비꽃밥과 당연천 유럽정원 특화하다는 구민들에게 추억이 될 인생 한 컷을 남겼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 국토대전 3년 연속 수상이 말해주듯이 아름답고 품격있게 가꿔진 하천병과 수나산책로는 구민들에게 걷는 재미를 더해주며 걷기 실천율 3년 연속 서울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낸 노력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속 힐링공간에 문화와 예술이 입혀졌을 때 노후 구민들의 삶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한 월계 벚꽃음악회 산책로에서 펼쳐진 고품격 클래식 당연천 수상음악회 노울지는 산자락을 무대로 한 수락산 선셋음악회 가을밤 정치와 함께한 경춘선 숲길 가을음악회는 지나가는 계절을 음악과 함께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회 개최임에도 5만여 명이 다녀간 수제맥주축제와 탈을 벗고 춤으로 새옷을 입으며 이틀간 12만4천명의 뭔가 마음을 흔든 댄싱노원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빛직졸의 자리매김할 노원 달빛 산책까지 문화가 만개한 축제의장은 구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입히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행정업무를 처리하러 오던 노원구청 로비를 문화소통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으로 이어져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의 의원 여러분 올 한해 노원구는 이처럼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구민들과 동떨어져 이뤄낸 변화가 아니라 구민들 삶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만든 변화와 발전이기에 올 6월 민선 8기 1주년 정책평가 여론조사에서 87.5%의 구민들께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더 나은 구민의 삶, 더 밝은 노원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 주신 노원구 의회와 의회 21명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와 일자리 부족,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 난제 속에서 구민들 삶에 가까이 맞닿아 있는 노원구의 역할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노원구의 재정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자체 재원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고금리와 거래량 축소로 14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선 7기 이래 평균 6.2% 증가해온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0.4%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 주체로 넘는지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도 노원구 예산안은 올해 대비 990억 원 증가한 1조 3,268억 원의 규모로 일반에게 1조 3,093억 원 특별에게 175억 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 수요가 많은 노원구는 내년 전체 예산의 64.2% 즉 8,516억 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는 1,003억 원 1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제적 위기는 언제나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상은을 남겨온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범죄 예방 역량 강화에 올해 대비 22% 증액 편성하여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노원을 위한 문화예술 부부는 구민을 위한 필수 분야의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2%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노원구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인데요. 첫째, 백년도약을 꿈꾸는 미래 도시를 통해 노원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노원구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노원형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들 역시 민선 8기 2년 차에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을 꼽으며 동력을 주셨습니다. 노원구의 노력으로 법적 깃털이 갖춰져 전국 최초로 안전진단 비용 전액 무의자 융자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현지 조사를 완료한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을 돕겠습니다. 현재 기지원내 2개 단지 외에 4개 단지 정도가 안전진단 비용 무의자 융자를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 함께 재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광웅도 역사경 개발은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한 만큼 내년 말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미래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최고 49층 8개동 약 3400가구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 다목적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로 명실상부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구분응선을 넘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내년에 계획도로 공사를 시작해 자연친화적인 명품주거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재정부 촉진지구 지정 이후 수많은 진통을 겪어온 상계 3,4동 일대는 4구역 준공 이후 올해 6구역도 준공되면서 남은 1,2,5구역도 추진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해제된 3구역 공공재개발과 함께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계 5동 신속통합기획 월계 1동과 상계 2동에서 진행 중인 모아타운 3개 지역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전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원구 전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노원구의 도시공간은 광범위하게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성냥감 모양의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배우고 온 만큼 노원구 전체 도시공간을 자연과 미래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기획해 매력적인 미래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래스터 조성은 노원구가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로 변모하기한 노원의 100년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입니다. 바이오 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토론회를 10월에 개최하였고 바이오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면허시험장 이전에 물고가 트이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성장도시 노원을 위해 더욱 절실한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골목 상공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올해 진행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등 노원구에 특화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춘선 숙기를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노원사랑 상품권을 200억 원 발행해 극격히 오른 밥상 물가를 걱정하는 구민들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의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는 필수과제입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올해 1월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205건 탄소중립도시 추진종합대책을 시작한 바 내년에는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원실가스 감축관리 연구활동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2050 구민회의 등 민간협의체 활동을 통해서도 기후위기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확산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현재의 재활용센터 2관을 철거하고 새활용센터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둘째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동북권에 치우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미래산업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굵직한 교통인프라 정책을 순졸 랫게 진행 중입니다. 광운대역을 정차하는 gtx 신호선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1년 착공한 동북성 경전철은 전체 32%의 공정률로 2026년에 개통되면 상계역에서 왕십리까지 26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노력해온 동북한선도로 지하와는 원룸교 대치동 구간 공사를 올해 12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8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노원부터 강남까지 통행시간을 10분 내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북한선도로 노원교 구간과 북부관선도로 화랑로 구간 진출입 램프 신설공사는 각각 2024년과 2025년에 마무리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태능에서 구리인터체인 간 북부관선도로 확장은 올해 공사에 착공해 2025년 중공함으로써 교통 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월계동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노후한 광운대교육교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상계 근린공원과 도봉구 삼성아파트 간 보행교량을 설치해 중랑천으로 단절되었던 지역 간 연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 간 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자전거 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착공 2025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한 보행안전지수조사에서 노원군은 사고안전도와 정책노력도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행천국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 신표가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대를 아우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거점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계동 가제울 주차장 부지에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이색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시설 점프 건립 공사를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도 카트 및 클라이밍 체험시설 공중활관과 아케이드 계열의 다양한 스포츠 체험시설을 갖추고 2025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시설 등을 갖춘 중계문화보건센터는 내년에 착공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노원 문화예술회관은 1층 공연장 리모델링을 내년 하반기 완료해 세계적 공연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2층은 공립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 국내의 수준 높은 작가들의 전시를 유치하겠습니다. 6층에 조성한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제는 내년 개관 예정으로 다기 다도체험과 예절교육을 진행하는 전통문화체험과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균형잡힌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체육센터 조성도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이고 공룡구민체육센터 와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각각 공정률 24% 28%로 2025년 중공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원 중계구민체육센터는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분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차별로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과 권역별로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월계 도서관 리모델링은 내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고 상계 도서관은 2025년부터 노원 중앙도서관은 2026년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룡풋살장 부지에 신규로 태룡어울림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거점 도서관을 통해 지식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문화체육시설들을 갖추는 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육성 확산해 일상의 재미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구민들의 뜨거운 홍을 얻었던 수제맥주축제와 댄싱노원, 노원 달빛산책과 브람산 철축제의 구성을 더욱 내실화해 노원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시키고 예매경쟁이 치열했던 수락산 선세음악회와 경춘선 숫길음악회는 대표적인 야외음악회로서 그 품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간 11만 명이 다녀간 동네 물놀이장과 워터파크는 집앞 휴양지로 어린이들에게 더욱 환영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새롭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의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4개의 산과 4개의 하천이 흐르고 서울시 자치구 중 공원이 가장 많은 노원군은 지역 곳곳이 숲세권이자 공세권입니다. 노원군은 앞으로 정원의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원과 공원을 가로수와 띠녹지로 연결하고 아파트와 빌딩의 작은 정원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거대한 도시 숲이 되는 자연 속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자연을 즐기며 일상을 충전하는 힐링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온 만큼 노원구만의 특색 있는 여가시설들을 통해 독보적인 힐링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석 최초 휴양림이 될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엽니다. 트리하우스와 숲속의 집 등 25개의 객실과 패밀리 정원 데크심터 등이 갖춰진 수락산 자연휴양림은 여가생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휴식 공간이 부족했던 월계권용 주민들을 위해 초안산 힐링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된 비석골 휴가든부터 수국동상과 숲속 피크닉장까지 내년에 단계적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8km의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을 시작함으로써 4대 하천 산책로에 이어 노원구의 4대 숲길 산책로를 완성하겠습니다. 파랑대 철도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 매력 100선으로 선정해 국내의 홍보에 나서는 만큼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에 이어 이탈리아관을 2025년 하반기 개관하고 2026년에는 경춘선 숲길을 강운대역까지 연장해 걷기 좋은 경춘선 숲길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더베이의 실내 폭포 클라우드 포레스트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불암산 내의 훼손 산림지들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림벽산 아파트 뒤편에는 사계절 꽃의 언덕을 영신여고 뒤편엔 힐링 피크닉장을 광성마을 지구엔 주민 쉼터 등도 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한 마들체육공원은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중개공원과 등라무공원은 녹지 연결로 조성이 내년 상반기 완성되면 노원구의 대표공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노예공원은 풋살장 농구장 등을 갖춘 청소년 테마 체육공원으로 재조성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야외활동을 돕겠습니다. 자연 속 영화문화생활은 명품 수변공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당연천 산책로를 당국에까지 연장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하고 매력적인 수변 활력 거점으로써 당연천과 우이천이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당연천 음악분수 업그레이드와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걷기 좋은 길은 안전함을 느끼며 즐길 수 있을 때 완성될 것입니다. 노원 안전순찰대가 둘레길 산책로와 공원을 상시순찰하며 일상에서 휴식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교육도시를 조성해 교육도시 노원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노원구가 지닌 교육 인프라의 강점을 극대화해 다양한 교육 수혜에 대응하겠습니다. 수학문화관, 천문우주과학관에서는 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키워내고 노원 교육 플랫폼에서는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원어민 영어 캠프를 운영하고 특히 청소년과학 캠프는 여름과 겨울 각각 청소년 해양센터와 청소년 우주센터에서 경북 영덕과 전남 고흥에서 진행함으로써 미래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원구의 157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점점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배움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공농 평생교육원과 장미 실습장에서는 예술 및 외국어, 바리스타, 스포츠 강좌 등 130여 개의 프로그램에 연간 6천여 명의 구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존 세계서우 평생교육원에 더해 상계 북부권역 주민들을 위해 상계 평생교육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7개 대학과 노원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고 노원 여성교육센터와 동네 배움터에서 다양한 연령을 위한 다양한 영향의 배움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계선진흥인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원 구민 누구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여섯째, 나눔에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과 부모급여 학대, 기초연금 대상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예상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높은 출산율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한 만큼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촘촘한 공공틈새 돌봄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편한 택시, 안심 어린이집, 공동 육아방 확충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아이유센터, 천원아동식단, 아픈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일하는 엄마 아빠의 가장 큰 고민인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마음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작년 말 개관한 청년일자리센터 청년 내일에는 올 한해 1만 명의 청년이 다녀갔습니다. 취업을 넘어서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청년 가계 조성과 더불어 공룡동의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입주 공간과 강의실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창업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와 제2차 청년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발굴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미취업 청년을 위한 문화생활비, 스터디카피 이용권도 계속 지원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은 청년층과 어르신 사이에 놓여 각종 정책 지원에서 소외받기 쉬운 세대입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구이지만 더불어 발굴되기 어려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을 위해 노원군 올 1월 중장년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의 경력개발을 통한 인생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원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상담, 일자리연계 등에 대한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건립될 학예일독 복합청사에 50플러스센터 제2관을 조성해 사회적 고립 없이 인생이무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르신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노원군은 초고령사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노원 구민의 전당 내에 스포츠센터와 카페 등을 갖춘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어르신행복대학을 통해 건강돌봄과 학습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원스톱센터를 운영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를 더욱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대상포진 예방접촉을 내년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해 고통과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동 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안전한 작동 교육으로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최초로 운영해 폭발적 호응을 얻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운영해 장애인 친화도시의 면모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내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분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브람산 힐링타운에 반려동물 테마 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견 문화센터 댕댕아웃을 구심점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61%의 주민이 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도시 69%의 주민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리고 82%의 주민이 지금보다 미래에 더 큰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도시 바로 그 도시가 노원구입니다. 2024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노원구 전체 도시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새로운 그림의 틀 안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노원 구민의 윤택한 삶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계획한 내년도 노원구의 정책과 사업들은 김준성 의장을 비롯한 21명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비료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구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